자, 주세요! Father, I'm S.O.S.L.Y. For my own mouth, S.O.S.E.N.O.I.S.E.S.E.S.E. 다음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! 그거 버섯? 버섯 좋아요? 나? 그러면은? 금수저, 금수저 이제. 금수저 세트! 자, 금수저 세트! 그럼 대박이다, 이건 네가 준비 다 했구나, 이제. 다 가져가네, 혼수를. 자, 그러면 금수저 세트 문제가 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영어 퀴즈인데요. 이번 문제는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. 김종민 씨께서 출제에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종민 씨는 나와주셔서 헤드셋에서 나오는 영어 노래를 들리는 대로 따라 불러주시면 되겠고요. 나머지 분들은 종민 씨의 노래를 듣고 가수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요거 할 만하지, 요거 할 만하지. 큰일 났다. 벨을 먼저 눌러주시면 됩니다. 자, 주세요! 뭐? 뭐? 귀신 들린 것 같아. 귀신 들린 것 같아. 악기. 악기 들린 거 아니야? 자, 계속요. 마마 마마 도라이. 마마 도라이. 마마 도라이. 자, 정답! 루이 암스트롱. 와라 원더풀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자, 조금만, 조금만 더. 마마 도라이. 아나 더 크라이. 겟이 루아 헤드 메인. 띡어 파이 크라이. 마마 마마 도라이. 마마 마 도라이. 마마 도라이. 마마 도라이. 마마 도라이. 마마 도라이. 자, 들어보세요. 마마 마 도라이. 마마 도라이. 마마 도라이.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. 나 그거 알아. 이거 뭔지 알 것 같아. 앤 랄라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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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정답. 저스틴 비버. 저스틴 비버. 헉. 러브 유어셀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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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화가 나요. 아, 이 노래를. 아, 이 노래를. 그냥 들려주세요. 가슴이 답답해. 아. 아, 이 노래를. 이렇게 말하면. 어떻게 오빠. 아, 이 노래를. 아, 이 노래를. 어떻게 들려. 어떻게. 진짜. 아, 최악이야. 악기 들리는 줄 알았잖아. 아까. 왜. 왜. 일단. 러브 유어셀프 마셨고요. 잘 모르는 노래가 나와가지고. 좋아요. 아는 노래 나오면 더 다루세요. 자. 다음 문제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. 주세요. 아, 왜 노래만 하면 바보 표정이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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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 죽이겠다는 거죠? 사을요. backs. 메지를. 킬리이스. 아,ып. 아이고 뭐니? 아이고 뭐니? 조금 나왔어!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종민 씨에게 가사지를 줄게요 안 보니까 확실히 아! 이거였어? 빌린 아 라이프 시슨에 아이스 아이스 있어도 다행이야 가사지지 마 어딜 가? 텐션스러워 아 진짜 아예 모르겠어 we must kill this love yeah this love yeah true 아룸파이브 디스러브 아룸파이브 디스러브 자 제가 한 가지 충격적인 게 우리나라 그룹이에요 우리나라 그룹이에요 정답 블랙핑크 kill this love 블랙핑크 아 내가 그 노래를 아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내가 그 노래를 아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빨라 칼라 살랑 알로 아이고 뭐니 오? 아이고 뭐니 오? 아이고 뭐니 오? 샐리 샐리 투 유 샐리 샐리 투 유 샐리 샐리 투 유 샐리 샐리 투 유 새 combination 샐리 이게 어차피 저거야? 아 대단해 저렇게 해야 방송에서 돈 줘야 어? 자 한 곡만 더 해볼게요 지금 어차피 1대1이라 자 우리 타령아저씨 다음 곡 한 번 가볼게요 아이가 모르겠다 이 노래 나이 어디 노래 와 너와 내게? 나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세컨체스 이거 아는데 한 번만 우리 백 년 백 년 넘게? 나왔어요 뉴진스 슈퍼내추럴 잘하고 있어 뭐야? 아 거짓말하지 않아 드디어 맞힌 것도 신기하다 근데 이렇게 되면 1 대 1 대 1 대 1이에요 마지막 한 곡! 진짜 마지막 한 곡 합시다! 자 그러면 마지막 곡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보고 싶긴 한데 해보고 싶어요? 그럼 드림이가 한번 해봐요 드림이가 영어 너무 잘해서 그러니까요 근데 드림이가 영어는 잘해도 드림이 많이 몰라요 처음 듣는 곡은 아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어렵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드림이가 드림씨 주세요! 잠깐만요 이거 안될 것 같아요? 너무 빨라요 촬영 아저씨 나오라고 그럴까요? 출동! 형 밖에 없다 드림이가 현실을 알아야 해요 여기서는 국가대표입니다 여기 연예인이에요 페이가 어떻게 해야 직업이 되는지 대상 받는지 봐요 네 대상 받 대상 받죠 여기로 옆으로 줘보세요 음악 주세요 자신감 자신감 제가 저렇게 진짜 잘했어 기가 막히다 진짜 멋있다 이제 약간 즐기게 되네 잘해 이제 잘해 컴온! 컴온 맨 너 수상 진짜 이 노래가 이렇게 들린다라는 게 너무 놀라워요 거의 외계어 hem straight avons thousands 음 힌트에요 자 이거 힌트요 대상 정답 에드시런의 Ends 슝 아니 어디서? 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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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 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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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 자 두문제를 맞힌 유나 아,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좀 어떠셨는지 한마디씩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산초등학교 부회장님 어떠셨어요? 그냥 맞추고 하는게 재밌었어요 아 아까 진짜 오프닝에 하드캐리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끝말잇기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이런 방식이 있구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좋아요 자 오늘 정말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겠고요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주에 뵐게요 정말 많으세요